먼저 수국 인데요 수국의 이파리들이 지금 아까 물꽂이를 좀 해놨어요 물꽂이를 해놨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삽목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이제 수국이 한참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20개 가지 사이를 보면 새싹이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싹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새싹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싹이 이제 나와서 꽃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월 중순이 지나면 꽃눈을 형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서둘... 뭐라고 할까요? 거의 막바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막바지라서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자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년에 꽃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라서 삽목을 해줘야 지금 원래 있던 수국들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마디마디 좀 잘라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삽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삽목을 하기 위해서 자른 나무를 삽수라고 합니다 삽수 삽목나무란 뜻이죠 삽목나무란 뜻입니다 삽목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하면 그냥 꺽꽂이입니다 꺽꽂이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꺽꽂이 하기에 좋은 나무들은 새로 나온 나뭇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나온 나뭇가지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죠 네 잠깐만 제가 칼을 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연압하겠습니다 propagation 으 4 5 4 호소 10시 5 제가 아 2 3 뭐 나무들을 지금 자르려고 칼을 갖고 나왔구요. 모신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잠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삽목 나무들을 잘 활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요.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삽목 나무 면이 사선으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전지 가위를 쓸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칼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뭐 일반적인 그냥 학생들이 쓰는 커터용 칼을 써도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다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면이 지금 물을 빨아들이는 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면적이 넓은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선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잘라 주고요. 이 조직이 깨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 뿌리가 날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깨지지 않게 하구요. 이파리는 증산작용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잎을 조금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잘라 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잘라 줘야 되니까 먼저 사선으로 자르구요. 다시 이 부분도 뭐 증산작용이 최대한 적게 일어나면 수직으로 잘라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삽수를 하나 완성하면 됩니다. 자 카메라를 조금 아래로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것을 다시 날아가지 않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물에 꽂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르고 잎을 잘라내고 산모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같은 경우는 사실 삽목이 가장 잘 되는 부위가 이 부위에요. 이 끝부분인데 끝부분을 좀 자르기에는 두 개 만들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아래 것을 잎을 잘라내고요. 다시 위에 꺼는 잎을 이렇게 잘라서 증산작용을 최소화해 주는 거죠. 밑을 보통 사선으로 많이 이제 권장을 하지만 꼭 뭐 사선이 아니어도 산모가 아주 잘 되는 것들은 꼭 사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뭐 나무 나무도 괜찮고 뭐 도마도 괜찮고 조직이 상하지 않도록만 잘라 주면 되니까요. 답은 조직이 상하지 않게 입니다. 자르는 것은 그리고 소독을 해주면 좋겠죠. 그죠. 얼만큼 잘라 주면 좋느냐 이건데요. 자 식물은 밑에서부터 어 양분을 그러니까 수분을 빨아들이죠. 물을 빨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이구요. 잎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양분을 만듭니다. 양분을 만들어야 그 만들어진 양분 가지고 뭐 꽃도 피우고 뿌리도 마음들고 몸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것 보다는 아이 잎이 없는 것 보다는 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잎이 너무 크면 물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을 끌어들일 능력이 지금은 뿌리가 없으니까 안되니까 잎을 최소화 해주는 겁니다.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최소화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도 몸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것처럼 이 식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물체 안에 영양분이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분과 여기서 조금 만들어내는 영양분으로 뿌리를 생산하고 다시 뿌리가 생산되면 이 겨드랑이에 이 겨드랑이에 지금 이 조그만 새싹들이 있죠. 이런 싹들이 나와서 본 잎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파리는 뭐 내장을 해도 되구요 내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장이니까 두 마디죠. 두 마디 정도 남겨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원림만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응용해서 각자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끝부분 이 끝부분이 제가 삽목을 해보니까 가장 잘 되더라구요.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물에다 담가줍니다.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잎을 4개를 했어요. 잎을 4개를 했는데 이럴때는 아랫잎을 따주고 윗잎을 조금 더 남겨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밑은 조직이 망가진 것 이런 곳은 조금 잘라주는 게 좋구요. 여기도 잘라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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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조직이 망가진 것이 있으면 네 칼로 다 이렇게 다듬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 뭐 그렇게 어 잠깐만요. 네 이런데 보면 혹시 벌레들이 알을 낳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줘야 되겠죠. 네 네 자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몸체가 커지면 그만큼 지금 몸체에서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많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아주 크지 않는 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삽목을 어 저도 해봤는데 완전히 100% 성공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성공률을 높여줘야 되는데 음 삽목장을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 얼마 전에 텃밭 한켠에 삽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아 삽목장으로 이동을 해서 삽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이 한다기 보다는 네 적게 해도 많이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 이런 식으로 수국이 비싸잖아요. 좀 봄에 가서 좀 사려고 하면 좀 비싸서 여러 개 사기가 좀 엄두가 좀 안 나더라구요. 근데 이제 새 상품이 나오면 네 좀 사서 집에서 좀 이렇게 증식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지난해 한 몇 개는 샀어요. 사서 꽃 색이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수국이 참 재밌는 게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좀 결정됩니다. 색깔이 결정되니까 또 재밌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양이 산성이면 토양이 산성이면 꽃색이 푸른색이 나옵니다. 알카리성이면 분홍색이 나와요. 붉은색 쪽으로 많이 나오죠. 모든 수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흰 수국이라든지 이런 수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수국들은 네 색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어 자르다가 조금 다른 걸 봤어요. 이거 뭐냐면 수국 종류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마주나고 있죠. 잎이 이렇게 마주나고 있는데 얘는 어긋나고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아 똑같아 보이는데 예 서로 다른 수국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산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럴 때는 어긋났을 때는 밑에 이파리 한장 따주고 예 그 다음에 위에 예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면이 예쁘게 잘 잘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전지가이나 뭘로 했을 때 여기 잘린 부분이 조직이 깨졌을 때는 칼로 다듬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아 그래서 삽목장 얘기를 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예 삽목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어 여기저기 뭐 삽목 상토를 해봤는데 에 에 에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에 뭐 정보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봐도 가장 좋은 것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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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우리 주위에서는 구입을 못했어요 그게 수도권에서는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지방에서는 아직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종묘사가 물어봤더니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갖다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산목장을 뭘로 만들었냐면 모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손수레로 실어다가 틀밭 만드는 만들 때 쓰던 나무틀을 이용해서 한켠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산목이 필요할 때마다 산목 나무가 있으면 갖다 꽂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목이 지난해 해봤더니 일반 상토에도 되더라고요 이 수국은 굉장히 산목이 잘 되는 나무가 있고 산목이 참 까다로운 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국은 산목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봐도 아주 산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좋은 나무들이 있으면 가져다가 산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수를 좀 더 갖고 와야 되겠네요 산목을 또 가져왔습니다 일반 텃밭 하시는 분들은 산목 확률이 50%만 돼도 되잖아요 전문농가에서 하는 그런 산목처럼 성공률이 높지 않아도 굉장히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산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100%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목농가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물꽂이가 굉장히 잘 돼서 잎이 굉장히 파릇파릇하네요 좋은 삽수예요 이렇게 삽수를 잘 잘라서 나중에 이제 상투에다가 꽂으면 되겠죠 지난해 제가 한 50개 넘게 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는 성공을 했어요 3분의 2 산목의 조건을 아까 토양을 얘기했는데 토양이 일단은 유기물이 없어야 된다 거름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분이거든요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수분이 너무 많아도 좀 안 된다고 하고 물론 당연히 적으면 안 되죠 적으면 안 되고 그래서 수분 조절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수분도 수분이지만 습도 유지가 잘 돼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습도 유지를 전문적으로 미스트 기계나 이런 것이 있어서 물을 뿌리면 되겠지만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그냥 햇볕을 차단해주는 차각막 정도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한 이정도만 해도요 이정도의 반만 살아도 굉장히 좋죠 이거는 뭐 그래서 옆집하고 울타리 경계를 수국나무로 해도 되고 요즘 한참 수국 축제 같은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장미들을 그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데 이제는 수국들을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국토가 때마다 꽃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수선화 동산을 만들어서 수선화 축제를 하고 또 여름 되면은 장미가 한참 필때면 장미축제를 하고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도 장미축제를 합니다 삼척 삼척 인데요 제가 바로 사는 옆에가 삼척인데 장미축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또 이제 그 장미가 지고 나면 바로 예 이런 수국축제를 하는 곳이 수국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들을 굉장히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국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커져 가지고 목수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산게 목수국 이에요 목수국도 사서 삽목을 해 봤더니 상국 성공률이 한 50% 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카메라를 켜 놓고 보통 녹화 하듯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왔을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방송을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해야 좋은데 지금 방송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제가 네 켜졌네요 준비를 마침 또 이걸 패드를 갖다 놓고 준비를 했는데 업데이트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켜지를 못하고 지금 켭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분들 숙기쌤님 숙기쌤 큐브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애화가이야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푸키님 반갑습니다 네 니노러비님 반갑습니다 네 아우 제가 홍순이님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네 지금 채팅창을 봤습니다 아 이게 좀 아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어리버리한 유튜버라서 그럴까요 하하하하 잘 켜지 못해가지고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도 이제 예 들어와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로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 이 산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나름대로 예 니노러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자 이제 그 베란다에서 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베란다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키우시는 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꺼꼬지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뿌리가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성공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아 밝은재라고 하는거 뿌리나게 하는 것을 예 이 저기 꽂을 때 한번 발라서 꽂아줍니다 그러면 좀 성공률이 좀 높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종묘사에 가면 팝니다 뭐 인터넷으로도 파구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먼저 예 삽수를 준비를 해서 이따가 꽂을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공률을 좀 높여 주는 거죠 예 자 빛이 잘 알아주고요 뭐 상업 목적으로 하면 남의 거 갔다가 이렇게 막 어 수를 늘려서 판매하고 하는거 그거는 상도덕성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안 되는데 그냥 집에서 몇 개 늘리는 정도 예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판매 그러니까 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예 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이구 예 안에 벌레가 있었네 자 이쪽 면을 이쪽 면을 이쪽 면을 사선으로 딱 잘라 주면 됩니다 예 딱 사선을 잘라 주면 예 물을 빨아들이는 면적이 넓어 지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아 아 아 요건 제가 삽수를 자를 때 조금 잘못 잘라 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최소한 꽂히는 땅에 꽂히는 면적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예 이만큼을 잘라 오면 예 요거는 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 요거는 전체를 하나의 삽수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실수를 한거죠 예 이렇게 하죠 가감히 잘라서 예 너무 크니까 예 요정도 자르겠습니다 예 자 여기도 예 작은데 그래도 한번 뭐 놔주면 고마우니까 한번 작은 것도 한번 해보죠 뭐 예 작은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 지금 뭐 인사들 다 나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는 땅에 꽂힐 걸 좀 생각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땅에 꽂힐 때 땅에 꽂히는 그 면부분이 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분에 맞게 예 예 너무 지표면 가까이 까지 이렇게 가면 굉장히 환경이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말랐다가 물줬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깊게 해주는게 좋구요 자 요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춘하 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삽목 잘 됩니다 개나리 같은 개나리과들이 엄청나게 삽목이 잘 돼요 그냥 땅에 꽂아 놓으면 산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근데 이제 조건이 있겠죠 햇볕이 너무 잘 드는 곳이라든지 땅이 너무 건조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지만 예 적당량의 수분을 가지고 있고 햇볕을 어느 정도 한 반 그늘 정도만 해 줘도 예 굉장히 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 자체를 그냥 꽂아도 됩니다 이 자체를 예 이걸 자체를 하나로 딱 꽂아도 예 삽목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지금 한 두 개 정도로 나눌 겁니다 두 개 정도 사선으로 잘라 주고요 예 밑에도 잘라 주고요 그래서 잘되면 제가 뭐 내년까지도 유튜브를 계속 하고 한다면 어 저 이제 계속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해 주시고 하신 유친 분들 예 나눔을 하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으 이제 제가 집하고 이 땅하고 음 한 3 400평 되는데 뭐 건물 빼고 나면은 실제 뭐 이렇게 조경하거나 꼽고 심을 때가 약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90%는 심었어요 90% 정도 심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심을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네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야 저건 탐난다 아 저거 내가 어 갔다가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없어요 빈 빈 땅이 없어서 심을 때가 없습니다 심을 때가 하두 꽂아 가지고요 심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웃분들을 많이 줬어요 삽목한 거 그 다음에 봄에 이제 그 모종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텃밭 얘기 좀 하겠지만 이 자두 같은 거 예 이런 거 다 이웃집하고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이웃집하고 나눠 먹을 때 좋은 게 뭐냐면 또 이웃집에도 저희를 또 주니까요 예 이런 자두 같은 거 예 굉장히 색깔이 좋죠 지금 뭐 화질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색깔이 좋습니다 음 맛도 괜찮아요 비 올 때 딴 거 하고 그거 지나서 딴 거 하고 맛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음 음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장을 봐 가져왔어요 장을 봐 가져왔는데 시장에 가서 어우 자두가 얼마나 하지 하고 이제 이거를 요만큼 얼마나 하나 했더니 요만큼은 한 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만큼 한 열 봉지를 딴 거 같아요 자두 나무 한 그루로 돼서 그래서 음 가격으로 치면 뭐 한 십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죠 예 도영궁방님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날씨가 더워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예 저는 이제 도자기는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오래 하진 않았는데 예 도자기가 참 매력있고 재미있어서 예 한때 재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예 했었는데 예 주전자를 한참 재밌게 만들다가 예 굽는데 소송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쵸 제가 가마를 갖고 있는 건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음 물레 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참 하다가 아 이제 주위에 나눠줄 거 나눠주고 집에 쓸 거 쓰고 하다보니 또 이렇게 리듬이 끊기니까 또 안 하게 되더라구요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자기 만드는 거 그리고 어 그릇쟁이 님이 만든 도자기도 예 어우 매력이 있어요 핀칭 음 한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아 차 예 차 만드는 주전자 그럼 다기 다기세트 예 다기세트 멋있고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봄 내년에 올해는 이제 유튜브를 막 준비하는 단계 제가 3월달에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3월 4월 5월 6월 7월 지금 5개월째인데 예 다음달 지금 추세면 다음달 쯤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승인 날 것 같아서 승인이 난 이후에는 아 조금 예 천천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 올해 준비한 것들 그러니까 그림 그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삽목한 것들을 내년에 좀 우리 유치님들 한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 그 방송하면서 여쭤봤더니 예 아 텃밭에 텃밭 전시가 어떠냐 하고 아트맘께서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거 좋다 근데 뭐 그게 예 네 네 김정남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텃밭 작은 전시회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햇살띠님 햇살띠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작은 전시회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올해 이제 삽목한 거 몇 퍼센트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 산다 그러면 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사실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성공률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 장담은 못하고 해서 되는대로 예 나눔을 좀 할까 합니다 아 지금은 이제 우리 가족이랑 아니면 주위 분들이랑 만 나눔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유튜브 유친 분들하고 예 나눔을 할까 합니다 예 생태 텃밭 예 생태 텃밭을 한다는게 예 정말 재미있어요 어 이게 뭐냐면 생태라는 것이 생물의 자라는 환경이 생물로써 조정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벌레가 나타나면 인간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 주는 거죠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진딧머리가 나타났으면 무당벌레 애벌레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잡아서 해결하는 방식 이런 건데 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을 하는데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을 할 때 최대한 아 생화학 그런 것들을 적게 쓰고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약을 만들 때 제가 이제 난확류 만들기 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게 있잖아요 에 식용유가 원래 약이 될 수 있어요 약이 될 수 있는데 예 그 식용유가 물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걀 노른자를 풀어서 같이 섞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화제 라고 하죠 농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이 있습니다 에 첫 번째 성분이 뭐냐면 살충이나 살균 효과를 내는 본 약재가 있고요 그런 약재들이 어떤 약재들은 물에 잘 녹지만 물에 잘 녹지 않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유화제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섞어주는 첨가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재가 이파리에 묻었을 때 네 동산 주말 농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런 약재들이 이파리에 묻어서 약효과를 오래가게끔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전착제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달걀 노른자가 이 두가지 유화제와 전착제 역할을 다 해줘요 그래서 달걀 노른자와 식용유를 쓰는데 그런데 약효과가 사실은 한 70% 최대로 잡아서 80% 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농약방에서 약을 사서 쓰는 거에 비해서 예 한 70% 80% 80% 못 넘어요 잘 나와야 한 70%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예 그 정도로 좋다 하고 그냥 쓰는 거죠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생태 농사입니다 생태 텃밭 이라고 하는 것이 제 이제 유튜브 이름이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골 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태환경을 최대한 만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제철 채소와 제철 과일을 만들어서 먹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삽수를 지금 열심히 자르고 있는데요 아직 다 자르지 못했어요 예 조금 더 자르고 예 자르겠습니다 네 아직 많습니다 아직 많아요 네 아직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인 확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을 좀 받아왔어야 되는데 물을 안 받아와 가지고 지금 종이컵에 물을 받으러 갔다 와 보겠습니다 오우 죄송합니다 생태톱박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생태톱박을 가꾸어 가지고 먹을 실수는 없고 못 먹으면 시장가서 사먹고 사실 이 텃밭 농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심으면 방제가 안 됩니다 방제가 뭐냐면 병충해와 병균들을 막아주는 활동을 하는 게 방제잖아요 그 방제가 안 돼요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 생깁니다 식물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수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국이 있으면 수국에 오는 벌레들이 있어요 벌레들이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식사가 있어요 아무 풀이나 먹고 아무 과일이나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벌레들은 자기들이 먹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먹는 그쪽으로 가서 알을 낳습니다 애들이 그래야 애벌레가 태어나서 그 이파리를 먹고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추 벌레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상추에다가 알 낳는 애들이 있어요 좀 드물기는 하지만 개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랑나비 있잖아요 호랑나비 애벌레가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추 꽃대가 어느 정도 쭉 올라왔을 때 호랑나비 애벌레들이 와서 알을 낳아가지고 상추 이파리에 이제 벌레 똥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자세히 보면 얼룩얼룩한 호랑벌레 애벌레들이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아무 근데 뭐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레들도 자기들이 먹는 예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가 그래서 아무데나 앉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벌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해서 방지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중간중간 심어 놓으면 옥수수 꽃을 이제 찾아오는 벌들이 있죠 벌들이 있으면 그 벌들이 바로 담배나방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막아 줘요 예 그러니까 천적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방충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으면 온갖 가지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종류별로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제가 되는데 충이 아니라 예 예 예 이 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예 그래 균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맡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 뭐 체리 나무에 뿌리는 양 그 다음에 배나무에 뿌리는 약 종류별로 다 갖춰서 하려고 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방제작업할 때 그죠 그래서 텃밭농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딱 그 작물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지역 뭐라고 할까요 지역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니까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을 또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방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텃밭농가들은 그런 것을 하나도 지원 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아요 뭐 일부 지자체 같은 곳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도시농업인의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또 거기에 또 관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방제작업이 엄청 힘들어요 그냥 개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되니까 한 10분 15분 정도면 이제 수국은 어느정도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유치님들한테는 제가 수국 3목만 좀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방송을 끄고 저 혼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삽수를 지금 거의 다 잘랐습니다 앞으로 1,20분이면 이제 삽수 잘하는 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목장으로 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뜰님 어 근데 발음을 제가 너무 잘 못하네요 햇살뜰님 굉장히 생각보다 발음이 좀 쉽지 않네요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실망하는 곳에 자주 찾아가 봐야 되는데 저 바쁘다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은 뭐 배우로도 많이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서 많이 좀 배우고 예 다른 분들 하시는 것도 좀 많이 배우고 나이트봇인가요 예 그런 걸 쓰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와 저걸 쓰니까 가서 뭐 개인들 소개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저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인가요 오늘 아침에 나이트봇 어떻게 설치하는지 막 찾아봤어요 혹시 그 경험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맞아요 예 햇살뜰님 장마철에 잘 돼요 예 그리고 이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요 이제 삽목을 할 때 어떤 나무 갖고 삽목을 하냐면 어 꺼꼬질이죠 꺼꼬질 하냐면 그 해에 새로 나온 가지 그걸 신초라 그래요 그냥 세 가지인데 그걸 이제 뭐 한잣말을 써서 세 가지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갖고 하는 게 잘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늦게 하게 되면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 여기 겨드랑이에서 겨까지가 이제 여기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잘랐으면 원래는 여기서 이제 겨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지금 나와서 요게 이제 꽃 봉우리가 생겨야 돼요 꽃눈을 만들어야 돼요 꽃눈을 만들어서 그 꽃눈에서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늦게 하면 여기서 나와서 꽃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삽목을 해도 예 조금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삽목을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지금 예 수국 삽목은 지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묵은 가지 갖고 삽목을 하는 것보다 세 가지 갖고 삽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식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눈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식물은 식물이 눈을 만드는 능력이 다음 때를 이어주는 거거든요 꽃으로도 꽃으로도 식을 실생이라 그래요 씨앗으로 번식을 하기도 하지만 씨앗으로 번식을 안 하고 이렇게 줄기나 뿌리로 번식을 하는 것도 많잖아요 식물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줄기나 씨앗으로 줄기로 번식할 때는 지금쯤 하는 게 딱 세 가지로 지금쯤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번식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이파리 지금 잘라서 이렇게 꺽꽂이 하는데 이걸 삽목 꺽꽂이라고 하고요 휘무지 휘어서 이렇게 있으면 얘를 휘어가지고 땅에다 묻히면 여기서 마디에서 뿌리가 납니다 마디에서 뿌리가 나기 때문에 끝을 끊어서 심으면 되죠 저도 두 가지 방법 다 씁니다 사실은 이 삽목보다 더 좋은 게 휘무지예요 휘무지를 하면 좋은 게 지금 꺽꽂이는 이렇게 어린 개체 요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의 꽃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휘무지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 하나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개체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꺽꽂이를 하지만 저희들 텃밭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하고 나눔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집 예쁘게 꾸미고 할 분들은 이렇게 꺽꽂이 안 하셔도 돼요 꺽꽂이 안 하시고 휘무지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를 화분을 그냥 화분에 심은 것들은 화분을 옆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흙을 묻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묻냐면 그러면 뿌리가 뿌리와 줄기가 한 반 정도 묻히게 꽂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새싹이 나와요 새싹이 아니라 뿌리가 또 나옵니다 그럼 그 뿌리 갖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삽목 할 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텃밭 농가들은 휘무지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를 좀 권장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 최소한 2년 정도 2,3년은 당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 아주 자그맣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본잎이 아니라 이 겨드랑이에서 겨까지가 나와가지고 그 겨까지가 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그렇게 개체수는 많은데 개체가 크진 못해요 개체가 크지 못하니까 바로 풍성한 꽃을 본다든지 그러기는 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에 그냥 큰 개체수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시면 그걸 하셔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방송도 보여드릴 겸 그 다음에 내년에 나눔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좀 개체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냥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휘무지나 이런 것이 더 좋아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럼 이제 삽목장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삽목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삽목을 할 겁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옮겨 심었더니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어요 겨우 이제 끝이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칠 겸 해서 데려옵니다 자 삽목을 했습니다 달증이 날때는 오이 하나 먹어 주고요 자두를 먹겠습니다 너무 자두를 음 제가 이제 휘무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휘무진은 휘어서 묻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몇 개는 지금 중간중간 묻어 놨어요 그럼 이제 개체가 그냥 생기는 겁니다 또 크게 생기니까 아주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삽목장 으로 이동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삽목장 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삽목장 으로 이동하기 전에 아까 예고한대로 오늘 아침에 딴 호박이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이 고추 가지 예 자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뭐 아 촌에서 생활하려면 농촌에서 생활하려면 아 이런 공간이 좋잖아요 예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냐면 예 저희들 예 여름 식탁 예 이곳에서 이제 예 여름 주방이죠 예 집안 집수들 안개나무 뭐 백당 그 다음에 수구 예 그 다음에 목수구 아 아까 얘기했던 영춘화 요건 이제 병꽃나무 예 병꽃나무입니다 병꽃나무 그 다음 외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 바깥에 주방을 두니까 바깥에서 식사하기 참 편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 이제 주로 이제 고기고 먹을 때 많이 하니까 화덕 식탁과 화덕 그 다음에 뭐 가마솥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바퀴를 쫙 돌겠습니다 아 지금 해 놓은 것을 들고 요 자 한번에 다 못 들겠네요 먼저 들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장을 보여드리구요 예 삽목장 가는 길에 예 연못입니다 예 잉어들 이마트에서 데려온 잉어들입니다 1년 키웠는데요 20cm 이상 컸어요 예 작년 5월에 새끼손가락 크기만한 잉어를 데려왔는데 지금은 30cm가 넘습니다 자 텃밭으로 갑니다 자 이거 이제 삽목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꽃잔디거든요 예 이 꽃잔디 도 지금 예 이만큼 요 요기 있는 요만큼을 한 포기를 갖다가 예 쭉 삽목을 해서 작년 예 작년 9월 말에 삽목을 한 건데요 이만큼 컸어요 새끼손가락 같은 거 쭉 삽목에서 꽂는데 예 이만큼 큰 겁니다 예 네 수제 막걸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삽목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번식을 잘 시킬 수 있어요 예 요정도 하나면 한 제가 볼 땐 열평 정도는 충분히 열평 좀 심했다 그죠 예 꽃잔디 삽목 엄청 잘됩니다 예 이렇게 이게 하나 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쭉 지금 포도나무 밑인데요 예 포도를 기르고 있고 포도나무 밑이 좀 심심하니까 예 포도나무 밑에다가 지금 꽃잔디를 삽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밑에다가 또 삽목을 올해 또 막 해놓은 거에요 장마차를 또 해놓은 것이 있어요 자 요건 뭐냐면 송엽국 이라고 하죠 예 솔잎국화 우리가 한자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죠 송엽국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저도 사실은 예 오늘 특별 휴가입니다 저도 특별 휴가기 때문에 원래 제가 방송이 토요일하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은 그림 그리는 날 토요일날은 텃밭 보여드리는 날인데 예 집안에 상이 나는 관계로 제가 이제 특별 휴가 거의 마지막 날이어서 시간을 내서 삽목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송엽국을 지금 다 삽목을 했어요 이렇게 쭉 갖다 꽂았습니다 자 요게 송엽국이죠 예 이런 식으로 쭉 꽂아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보통 송엽국도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삽목이 약 7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 그 삽목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텃밭을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그러면 네 먼저 블루베리 수확이 99% 끝났습니다 99% 끝났구요 예 어쩌다 이렇게 하나 남았습니다 다 먹구요 올해 뭐 굉장히 예 예 예 많이 먹었어요 한 달을 행복 저는 한 달 행복한 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예 한 달 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 예 지금 얘는 올해 새로 심은 나문데요 예 빨갛게 익는 예 예 빨갛게 익는 예 블루베리입니다 예 그러면 레드벨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이게 익은 거예요 예 지금 하나 남았는데 예 요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요런 가지 갖고 이제 삽목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쭉 해서 예 저희 블루베리 맞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휘무지 했는데 휘무지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위에다 흙을 올려놨죠 요거 밑에 보면 살짝 흠집을 내놨어요 제가 흠집을 내놓고 이렇게 흙을 덮으는 겁니다 예 그럼 뿌리가 나면 전체를 예 잘라서 쓰면 되겠죠 예 마지막 남아있는 블루베리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블루베리 예 어 블루베리 제가 이제 한 방송을 한 세 번 네 번을 했는데 꽃 속기를 해주면 굉장히 예 이렇게 크게 달립니다 꽃 속기를 안 해주면 예 크기가 너무 작죠 예 그래서 꽃 속기를 해줘서 예 크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블루베리입니다 그래서 아 너무 아까워서 꽃을 안 따내시면 어 맛있는 과일을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꽃 속기를 50% 이상 한 겁니다 자 앞에는 산딸기 예인데요 산딸기도 끝났습니다 산딸기도 끝난 지 약 한 열흘 정도 됐어요 뭐 어쩌다 한 개 정도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산딸기 예 끝났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옆에는 부추밭입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렇게 부추밭 어제 이제 오이하고 부추 따가지고 자른 수확한 자리 보이죠 이렇게 수확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이하고 예 묻혀서 먹기 딱 좋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메리골드를 심어 놨어요 이 메리골드는 이제 심은 이유가 예 뱀을 쫓기 위해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꽃차를 만든다 뭐 씨 갖고 염색을 한다 뭐 이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뱀을 쫓는 겁니다 네 네 뱀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네 메리골드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들깨구요 들깨 이파리 따서 뭐 여러가지 하죠 그 다음에 요건 상추인데 아 아 저번에 이제 상추를 아 상추 떼 가지고 상추 떼 장을 담고 드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시범으로 잘라서 해 봤는데 안 돼요 잘 자 가다가 옆길로 좀 셌었습니다 삽목장으로 갑시다 자 자 삽목장으로 갑니다 아 또 삽목장 가다가 또 그냥 갈 수 없죠 옆에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 수박 복수박 예 요것도 이제 수확할 때 됐습니다 아 한 예 2-3일 안으로 수확이 됩니다 이거 지금 복수박 엄청 크거든요 지금 예 여기도 있고 예 여기도 있고 꼭지 떨어지지 말라고 제가 예 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도 있고 예 복수박입니다 복수박 그 껍질이 얇고 예 다른 수박 보단 좀 크게 좀 작죠 그래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거 큰 수박은 뭐 하나에 12,000원 15,000원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 시중에서 7,8,000원이면 사잖아요 예 예 복수박이구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수박을 어 지금 여기 말라서 죽고 있네요 물을 줘야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도 지금 수박이 이렇게 예 이건 수박을 사먹고 그냥 씨앗을 꽂아 놓은 거예요 예 씨앗을 꽂아 놨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수박이 달립니다 예 여기도 있구요 음 여기도 있죠 예 자 여기도 수박 잘 크고 있어요 자 요 수박 꼭지에 톨이 많죠 예 아직 덜 익었다는 뜻입니다 예 있구요 자 옆으로 가면 예 여기도 수박이 있습니다 자 이 이 팔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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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박을 사먹고 수박씨를 뿌려 놓은 겁니다 뿌려 놓았다기보다 꽂아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어우 삽목장까지 가는데 힘드네요 자 요거는 참외입니다 참외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참외 밭이에요 자 삽목장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메리골드하고 사과밭인데요 메리골드 꽃밭을 만들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삽목장을 공개를 해야 되겠죠 자 삽목장을 공개합니다 네 네 삽목장입니다 보시죠 자 이 삽목장에 흙은 모래흙입니다 모래 바닥쪽으로는 네 이렇게 바닥 좀 굵은 모래를 깔았구요 위쪽으로는 그냥 일반 모래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했다시피 삽목에는 네 영양분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영양분이 없고 네 그늘을 지어주기 위해서 네 이런 네 하얀 부직포를 덮어 씌웠구요 네 그래서 먼저 삽목 해놓은 것들이 있죠 네 블루베리도 있고 포도도 있고 네 수국도 있고 요건 목수국입니다 목수국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갖고 온 삽목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자리를 잡구요 자 자 자 자리를 잡구요 자 자 제가 이제 얼른 가서 예 아 지금 약품을 밝은제를 가도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분정도 걸릴 겁니다 1분정도 걸릴게요 1분정도 걸릴게요 1분정도 걸릴게요 3분정도 걸릴게요 가볍게 꾸려 놓구요 으 아 그 다음에 나뭇가지로 먼저 구멍을 가볍게 냅니다 그리고 꽂으면 됩니다 나뭇가지를 하는거는 삽수 끝이 닫히지 말라고 나뭇가지 끝으로 하는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물을 한번 더 줄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작년 경험으로 한 80% 정도 성공합니다 80% 해마다 삽목을 이제 해서 나눔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뭐 따로 준비하기 좀 힘들어서 아예 삽목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삽목장을 만들어서 예 이제 이곳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옆에 이제 사과나무 하고 자두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어느정도 클 때까지 좀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하기 할 때까지 그 빈 공간을 좀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뭐 그래도 한 4,5년은 쓸 수 있죠 뭐 4,5년이면 뭐 네 괜찮죠 네 네 이런식으로 네 꽂아 놓으면 네 경제적 가치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에 뭐 5,000원씩 한다고 치면 예 재밌잖아요 그죠 한번 꽂을 때마다 5,000원짜리 꽂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자 집에서 길은 예 주위에서 어느 분들이 뭐 좋은 수국을 갖고 있다 예쁜 수국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음 지금쯤 가셔 가지고 아 나 한 줄기만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 집에 화분에다가 모래를 떠 놓고 그 모래에다가 예 오히려 발코니가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발코니가 여름에 빛이 적게 들어오거든요 예 빛이 적게 들어옵니다 발코니가 그래서 네 더 좋죠 이게 지금 천을 해 놓은 게 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예 빛을 가리는 이유가 수분을 토야 이 공기 중에 수분을 높여 주거든요 그늘을 안 해 놓으면 예 너무 빨리 수분이 증발되고 예 잎에서는 증상작용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예 얘들이 잘 못 커요 예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성공률을 높여 보려고 성공률을 높여 보려고 아 요 끝에다가 아 그 진흙 있잖아요 무기물이 아주 적은 진흙 진흙들을 이곳에다가 예 경단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했었는데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얘는 예 그렇게 하면 성공률이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음 얘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예 이래 놓고 저는 뭐 비 오면은 뭐 안 해도 되지만 비가 안 오면 땅 땅을 봐서 수분기가 없다 그러면 와서 물을 한번 줍니다 예 자 이때는 예 그러니까 뭐 장마철에는 비도 자주 오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물을 안 줘도 되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수국이 삽목이 잘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통으로 두개를 준비했으니까요 두개면 대략 어느정도 될려나요 해놓고 물을 주는게 좋습니다 물을 줘서 이렇게 공간이 생긴 곳 있잖아요 공간들을 다 메워줘야 됩니다 충분히 공간을 쫙 메워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여덟아홉 열 열 열 하나 개 열둘 열세 여섯 열 세 일곱여덟아홉 예 열 개가 조금 넘네요 그죠 오십 개정도로 했습니다 오십 개를 가졌는데요 이런식으로 삼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 예 수국 부재가 될 수 있습니다 수국 부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블루베리 블루베리 삽목을 해 놓은 것들 이에요 이제 요것도 이제 나눔을 이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얼추 오늘 해서 한 100개 이상 정도가 가능하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수군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예 이렇게 씌워서 주면 끝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하구요 자 이제 오늘 이제 텃밭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리골드 이야기 자 메리골드는 아 척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잘 큽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풀을 뽑아 줬지만 이건 발행 이라고 하는 풀이에요 엄청나게 예 생명력이 질긴 풀입니다 잡초 중에서도 이제 으뜸 잡초에요 이 잡초를 능가합니다 거의 예 물론 이제 한번 제가 잡아 줬죠 잡아 주긴 했는데 예 이 잡초들도 잘 못 크는 곳에서 이렇게 크는 식물입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삽목을 해서 이제 키운 수국을 거기다 이제 옮겨 심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년 삽목을 하면 요정도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꽃을 못 봐요 내년에 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작년에 숲 에 삽목한 수국 이에요 옆에도 있는데 예 예 이게 작년에 이제 삽목한 수국 입니다 예 예 지금 자리를 잡느냐고 제가 화분에서 지금 땅 토양으로 옮긴 거라서 예 자리를 잡냐고 이러고 있는데 예 예 이렇게 이제 한 1년이 삽목을 해서 1년 정도 키우면 요정도 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문 농구에선 더 잘 키울 수 있겠지만 일반 턱과에서 턱밭에서 일반인이 이 정도면 뭐 그냥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리골드를 이렇게 농장에 이제 한줄 쫙 심어 놓으면 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뱀 들어오는 것도 맞고 예 자 여기 이제 바랭 이라고 하는 잡초 인데요 예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잡초가 예 이제 꽃도 어느 정도 폈죠 예 피기 시작 했으니까 한참 피면 예 저번에 김정란 님이 이거 굉장히 정보 많이 알고 계시던데 그죠 예 메리골드 예 예 그래서 이 메리골드를 예 사과나무 여기 이건 외성목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지금 이 정도 달렸는데요 예 지금 한 요정도 컸습니다 요정도 자 자 근데 이제 왜 다른 나무는 사과를 다 따고 얘만 했냐면 자 보십시오 이 사과나무와 이거 이제 똑같이 심은 사과나무입니다 예 열매를 다른 것과 달지 않은 것 엄청 차이가 나죠 바로 이렇게 양쪽에 이것과 예 이거 예 그래서 열매를 달면 안됩니다 사실 영상을 위해서 어떤 품종이 달린지 맛도 볼 겸 그 다음에 이제 야 이 비교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열매를 달면 안됩니다 이것도 보여줄 겸 해서 예 심은 거에요 자 어휴 큰 잡초가 있어서 뽑고 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별꽃 아재비라고 하는 풀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분꽃이 피고 있어요 자 분꽃 예 자 이 분꽃은 어 보리방아꽃이라는 말도 가지고 있어요 보리방아 찔 때쯤 핀다 했듯이에요 저녁 때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꽃은 아침에 활짝 피지만 얘는 해 질 때쯤 피기 시작해요 해 질 때쯤 피기 시작해서 밤에 활짝 피는 꽃입니다 재밌는 꽃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까맣게 맺히죠 그래서 그 열매 그 까만 것을 빠 보면 아주 하얗습니다 그래서 여인네가 얼굴에 바르는 분 그거하고 닮았다 그래서 분꽃입니다 그 씨앗이 그 실제로 분으로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근데 얘는 특이하게 스스로 수정을 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꽃이 지금 안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오그라들거든요 말리면서 오그라들면서 스스로 수정을 해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메리골드를 심고 메리골드 뒤에는 분꽃을 심고 자 분꽃 뒤에 심은 것은 설화초입니다 제가 이제 잡초는 눈에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왜냐하면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텃밭은 잡초를 제거하는 기술이 텃밭 농원하는 기술입니다 잡초하고 싸워야 돼 계속 뿌리채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납니다 바랭이라고 하는 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자 바랭이라고 하는 풀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뽑아줘야 되는 게 풀이 풀씨를 받습니다 얘들이 이제 씨앗을 맺히잖아요 그럼 그 이듬에 또 씨가 나고 또 씨가 나고 해서 계속 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리골드를 심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잡초만큼이나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잡초를 이깁니다 얘들이 잡초를 이기기 때문에 심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잡초 대신 얘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밭 정리만 한번 잘해주면 꽃씨가 번지고 잡초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습관해야 돼 텃밭에서는 이게 습관해야 돼야 돼요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잡초가 잡초를 제거하는 메리골드고요 메리골드가 메리골드 뒤에 분꽃 그 다음에 분꽃 뒤에 설화초입니다 설악초라고도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꽃색이 꽃이 아니라 이파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얀 이 안에 꽃이 보이죠 그런데 이 가장자리가 하얗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화초 설악초 이게 이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퍼집니다 옆으로 흰색이 그래서 정말 꽃핀 것처럼 확 퍼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름을 설화초 설악초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메리골드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뱀을 쫓는 데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이 이제 잡초 대신 여기에 주 집단 세력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뽑았는데 이게 이제 발행이라고 하는 풀이 라고 했죠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잡초를 좀 이겨내라 그래서 얘들이 날 자리에 너들이 나라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눈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꽃차를 만들어서 먹으면 그래서 이제 꽃차를 만들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열매가 맺히면요 여기 이제 열린 씨앗이 맺힐 짜리죠 이 씨앗 갖고 염색을 하는데 염색 황금색이 엄청 예쁘게 잘 나와요 옛날에 이제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염색을 하는 걸 봤는데 예 굉장히 색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도로변에 이제 심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가 끝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씨앗을 채집하러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집에 많이 심어 놨으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예 집에서 뽑아서 예 채취를 해서 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 자 그리고 굉장히 빼곡하게 잘 자랍니다 아주 예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잡초 제거할 때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거에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가스토치를 이용해서 그죠 예 잡초를 제거했어요 어린 잡초를 예 자 이렇게 해서 텃밭을 하시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연염색도 하시오 아 제 아내가 합니다 염색을 제가 한다기보다 예 제 아내가 합니다 예 오 수제 막걸리님 귀촌 준비하고 계시군요 예 오 좋죠 이 삶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최고입니다 근데 이게 나는 힘들어 난 못하겠어 벌레도 싫고 풀도 싫어 이러시면 그거는 삶을 멋지게 한다기보단 삶을 좀 괴롭게 하겠죠 그죠 근데 이 풀도 즐기시고 그 다음에 어디 이런 꽃이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쪽으로 갖고 오시면 예 할만 하죠 예 재밌습니다 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예 11년 차고요 그 전에도 예 시골에서 저는 이제 직장을 계속 다녔지만 시골집이 계속 농사를 졌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옥수수인데 아까 옥수수 심은 이야기는 했죠 옥수수 중간중간에 심으면 예 옥수수에 이제 벌들이 날아오고 그 벌들이 담배나방이나 이런 것들을 예 잡아준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예 벌레 똥이 있어요 벌레가 있다는 뜻이죠 어떤 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예 지금은 꽁꽁 숨어서 보이질 않네요 자 그리고 옆은 참외밭입니다 자 참외는 아 올해 좀 병충해 중에 균 충해는 별로 없었는데 균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순지르기하고 이런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예 지금 이제 있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짜잔 예 이만합니다 어우 엄청 크죠 예 한 이틀 있으면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옆에도 있죠 뭐 그 옆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저쪽에도 있고 예 굉장히 많은데 예 카메라에 잘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 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참외 다 저기 보면 예 오 오 예 그래서 이제 예 참외 수박 안됐어요 예 참외하고 수박은 예방을 잘해야 돼요 균 그러니까 노균병 하고 흰가루병 저는 이걸 난항류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식용유에다가 달걀 노른자 섞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요정돈 달걀 노른자 하나면 되고요 요구르트병 하나면 예 여기 치고도 남습니다 식용유 그래서 잘 섞어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샤인머스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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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삽목해가지고 예 기르고 있는 겁니다 샤인머스캣 자 그 다음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예 팝니다 파 엄청 잘 크고 있죠 파 저축에 대파가 있어요 그 대파에서 씨앗을 받아다가 예 이렇게 쫙 뿌리면 됩니다 뿌리고 이제 풀관리 해주시고 이제 여기도 이제 나는풀이 바랭이 제가 이제 이 잡초도 이제 알고 나면 재밌어요 요거는 이제 깨풀 정말 얘는 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본 꽃 중에 가장 작은 꽃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름이 깨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깨풀이에요 깨풀 요런 바랭이는 올라오는 대로 뽑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거 이제 조그만거 새싹 나는거 이파리 넓은거 요건 반가지 똥 자 요거는 명아주 이 명아주도 재밌어요 어렸을때 뭐 나물로 먹고 나중에 지팡이도 만들고 하는데 아주 재밌는 아이예요 요거 자 요거는 방동산이 가랭이 깨풀 뭐 출석 부르듯이 애들 출석 부르듯이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보면 여기 물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연못에서 이렇게 물이 넘쳐서 나오는 것을 제가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한거에요 왜냐하면 여기 오이가 있거든요 여기 오이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수확한거 보여드렸죠 하루에 그정도 땀이다 오이가 다 매달려있죠 오이는 수분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예 요런게 한 2-3일만 있으면 아까 수확한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성장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애에요 그죠 그래서 매일같이 저 밑에도 지금 보면 달려있고요 요건 케일인데 제가 봄에 심어서 수확을 해 먹습니다 수확을 해 먹고 이게 벌레 습격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럼 이제 한 어느정도 이 벌레 얘들은 이제 배추인나비가 주로 이제 날라와서 먹는데 얘들이 공격이 거의 끝날 때가 되면 이제 그때 저희들이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쾌떡밭이라는게 요런 벌레들의 라이프스타일도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벌레들이 열심히 먹을 때 아 그래 너네 먹어라 근데 얘들은 죽지 않거든요 그정도 같고 예 자 이게 지금 다 대파입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뭘 하느냐 예 파김치 해먹으면 됩니다 파김치 파김치 해먹고요 그 다음에 씨를 잘 모아놨다가 봄에 파종한 것은 예 봄에 파종한 것은 예 심어서 이렇게 놓고 먹으면 됩니다 봄에 파종한 겁니다 파죠 뭐 집에서 마타 안가고 실컷 먹습니다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서 씨앗을 제가 다 받는 겁니다 저번에 1차로 씨앗을 다 받아서 갔고요 예 이제 요번에 2차로 씨앗을 받을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잘 뿌려서 요거는 이제 내년 봄에 뿌릴 거에요 이씨 씨앗은 반은 여기다 뿌릴 거고 그리고 얘들은 이제 밑둥을 자릅니다 이만큼 요번에 이제 파테크 영상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밑을 잘라서 다시 심습니다 이걸 못 먹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냄새도 나고요 요거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벌레집입니다 벌레집 벌레집이에요 못 먹어요 이 정도면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뻣뻣하고 예 먹을 수가 없어요 요정도에서 잘라가지고 예 새싹이 나오는 걸 이제 먹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종자 씨 씨앗을 키우는 파밭이 있고요 그 씨앗을 가지고 봄에 이제 파종한 거 그 또 이제 예 한여름에 씨앗이 맺히면 이렇게 이제 한여름에 이제 파종하면 이렇게 크죠 그죠 예 이렇게 큰 거 예 그 다음에 지금 씨앗 받아 놓은 것은 봉지에 잘 말려서 잘 모아놨다가 내년 봄에 파종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 이름에 쓰듯이 생태톱밭의 예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취지에 맞는 예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보이는 대로 잡초는 보이는 대로 예 자 저는 보이는 대로 뽑습니다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잡초 얘기도 좀 하면 좋은데 그죠 예 잡초도 좀 잘 알고 나면 예 좀 농사 짓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잡초는 어떻다는 걸 좀 알면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이제 실험하고 있는 거 아 요거 또 예 요거 진득찰이라고 하는 털진득찰이라고 하는 잡초인데요 얘는 열매가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것이 몸에 달라붙어서 가니까 예 그렇게 해서 본식하는 예 아이입니다 자 음 봉숭아를 올해 처음으로 심어 봤어요 어 왜 심었냐면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 뱀을 쫓는 역할로 예 그래서 봉숭아하고 메리골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예 한 분이 그러더라구요 음 이게 모기를 쫓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어 그래서 어 그러냐고 어 그래서 좀 더 많이 심어야 되겠다고 예 특히 메리골드가 그 역할이 좀 크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래서 아 모기하면 또 이제 농촌에서는 정말 아 바깥 생활을 거의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더 심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봉숭아하고 예 메리골드를 같이 심어 봤어요 같이 심어 봤고 그 다음에 여기 배나무가 있습니다 배나무가 이제 예 자 배가 예 배가 여기 보이죠 예 예 어디 어떤 품종이 달리는지 한번 테스트하려고 하나 달아 놓은 거구요 이 배나무도 굉장히 병이 특별한 병이 오죠 그죠 예 그 향나무를 숙주로 한 병이 옵니다 예 별무늬 예 이렇게 막 생기는 바이러스 병이 오는데요 예 올해 열심히 제가 방제를 했더니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배나무는 품종이 두 가지를 심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 한 가지 품종 갖고는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분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분수가 뭐냐면 꽃가루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자기 나무에 꽃가루 갖고 자기가 스스로 수정을 못하고 다른 나무에 꽃가루 갖고 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네 모기가 정말 많죠 예 그래서 그 모기를 쫓기 위해서라도 메리골드 올해 한 천주 심었어요 천주 오정 천 개 정도 심었는데 내년에 더 심어볼까 합니다 한 내년에는 뭐 한 삼사천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저기 집 주변까지도 넓혀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수분수를 꼭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구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귀촌하시는 분들이 네 어서 오십쇼 예 제가 지금 햇빛이 비쳐가지고 자막이야 예 예 그래서 귀촌하실 때 나무를 심으실 때 꼭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수분수가 필요한 나문지 어 네 어서 오십쇼 쉬는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그래요 그분은 뭐 이제 말 그대로 아 이제 돈도 이제 예 이만큼 벌면 먹고 살만큼은 돼 이제 난 집 짓고 살 거야 하고 이제 집을 지셨어요 그리고 나무를 30개를 심었어요 과일나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과일나무를 30개를 심었어요 예 30개를 심어가지고 어 했는데 나무에서 열매가 안 달리는 거예요 어 어 왜 나무에서 열매가 안 달리지 내가 뭐 잘못됐나 그래서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 2년째 되는 해도 또 안 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으러 오신 거예요 아 봐 이게 왜 열매가 왜 안 달리지 그래서 어 그 나무는 수분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다른 종류도 같이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어 수분수가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사람이 임신하려면 예 서로 예 짝짓기가 돼야 되는 것처럼 꽃도 짝짓기를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뭐 나무도 그런 게 다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니까 그냥 그분은 또 이제 그 나물 비싸게 주고 사셨더라고요 자두나무를 20만원씩이나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저 나물 키워서 언제 먹어 이미 다 큰 나무를 내가 사다 씹을 거야 그래서 아주 비싼 나물 2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예 했는데 열매가 안 달리는 거예요 열매가 달려도 한 열 몇 개 달리고 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수분수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자두를 심어야 되겠다 살구를 심어야 되겠다 배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 이 나무는 수분수가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아니면 이 나무는 자가 수분이 되는 나무입니다 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바로 옆에 체리나무가 있는데 예 얘들은 수분수가 꼭 필요해요 네 폼뮤터 섹스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수분수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 지금 한 여섯 구루가 심어져 있거든요 예 여섯 구루가 심어져 있는데 품종이 지금 세 품종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수분이 될 수 있도록 예 꽃가루가 서로에게 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수분수가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지 않은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 예 귀촌해서도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수박 얘기인데요 자 이 복수박입니다 오 복수박이 지금 예 이만한 사이즈로 달렸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실형재배 지주대를 달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주대를 달아서 지금 예 요거는 이제 한 2,3일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한 보름 정도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 예 이게 이제 복수박인데요 자 그래서 위로 줄기로 이제 포기를 하나 심어가지고 줄기를 위로 올려 흘러서 한두 개 따먹고 아래에서 예 땅 땅으로 해서 한두 개 따먹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좁은 면적에서 기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포도밭이잖아요 포도밭하고 같이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 서로 시간차를 두시고 예 서로 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 서두를 필요 없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서두르지 않고 정말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왕 한번 잡은 손 풀리지 않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뭐냐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아스파라거스도 한번 심어 놓으면 해마다 심지 않고 몇 년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아스파라거스를 올해 이제 테스트 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아니면 그 3년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제가 요게 이제 이파리가 제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파리가 처음에 씨가 발화돼서 나온 이파리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옆으로 설정 눕고 있는 얘가 여기 와서 이제 본잎이 처음으로 나온 애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점 키가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새로운 싹이 나왔죠 그죠 싹이 나와서 예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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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계속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나중에는 더 굵어지게 지금은 요정도 사이즈니까 굉장히 가늘잖아요 이걸 먹을 수는 없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얘가 나중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굵기로 나올 때 그때가 한 2,3년 걸린다고 해요 2,3년 걸린다고 하니까 예 올해는 열심히 이제 얘만 키우는 거예요 열심히 얘만 키우고 예 내년부터는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내년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몇 개나 열릴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안되면 또 그 다음에 또 먹으면 되니까요 예 예 어휴 풀이 자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부지깽이 나물 제가 심어서 예 번식시키는 거고요 옆에는 대추나무 예 대추나무 이제 세그루를 예 심어서 키우고 있구요 자 그 다음에 포도 예 포도는 이제 이 포도 덕장 만드는 거 제가 영상을 그때 찍었었죠 그죠 예 포도 덕장 만드는 거 영상을 찍어서 예 올렸습니다 그죠 자 포도가 뭐 내년부터는 더 잘 달리겠죠 근데 올해는 이제 첫 시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일단 덕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구요 예 요건 가지밭입니다 예 자 아침에 과지 수확을 쭉 해서 갖다 놨는데요 예 가지수확은 보통 한 10그루 정도 되는데 예 3일 정도 마다 한 번씩 하고 있구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자 저 뒤에 보면 하얀 가지가 있어요 저 하얀 가지를 보러 가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가는데 토마토구요 자 하얀 가지입니다 아직 맛은 안 봤어요 저번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100가지 흰색 가지입니다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걸 하나 따가지고 예 오 김 김정현이 드셔보셨어요 이거 제가 하나 드렸었는데 그죠 저희들은 맛이 어땠어요 다른 가지랑 맛은 같나요 어땠나요 맛이 궁금해요 하얀 가지 아 쪘어요 쪄서 드시려고 이게 가지입니다 흰 가지 자 흰색 가지예요 그래서 김정현님이 예 오늘 저녁 메뉴로 예 제가 많이는 못 드렸고 예 한 개인가 두 개 드렸어요 예 흰색 가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시험 삼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먹는 가지가 이 보라색 가지잖아요 그죠 예 보라색 가지 네 꽃도 예 보라색 까지는 보라색 진한 보라색인데 예 흰색 까지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색이 좀 옅어요 옅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재배법을 어디 나온 게 없어서 일단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해보는데 이 보라색 까지 기르는 방법하고 똑같이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넓은 이파리 따주고 있고 그래서 이 따줘가지고 마른 거고요 그 다음에 겨까지 보이는 대로 따주고 있고 가지는 겨까지가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지금 보면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달렸죠 그죠 근데 이 가지를 그냥 고추처럼 찍어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채소처럼 드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맛은 봤는데 즐기지는 못합니다 즐길 만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 입맛은 그래서 지금 흰색 까지가 한 내일 한 3일 있으면 한 4,5개 나올 것 같아요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장 찍어가지고 그 대신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여린 거 고추를 얘기하면 아주 풋고추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그렇게 아니었었어요 아니어가지고 즐겨 먹진 않습니다 한 한두 번 먹어보고는 아유 뭐 이것도 드시는 분들만 드시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먹진 않고 있는데 그렇게 또 생으로 드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아닐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그거 좋다고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샐러드로 그런 분들은 이제 샐러드로 넣어서 먹으면 되겠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배까지도 지금 느낌이 보면 이파리가 보라색 가지보다 더 실해요 굉장히 실한데 꽃이 피는 방식이나 열매가 달리고 그 다음에 가지는 여기 가시가 있어요 열매 이 쪽에 보면 가시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가시가 있어요 지금 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라는 방식은 같아요 방아다리가 나오고 또 올라가서 또 두 갈래로 갈라지고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가 식물을 분류할 때 생식 방법으로 식물을 많이 분류하거든요 생김새로 분류도 하긴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생식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피는 방식 꽃이 피는 방식과 그 다음에 다음대로 이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같은 거죠 그래서 고추 가지 이게 다 가지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긴 게 지금 뭐 첫 번째 방아다리 나오고 두 번째 방아다리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열매가 달리고 그 다음에 꽃의 생김새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방식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아 치와 크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제 약간 그늘 쪽으로 왔습니다 아 그리고 토마토 아 토마토는 제가 올해 농사를 좀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예 이 방역을 잘못했어요 병충해를 잘 막지 못했습니다 충해는 아니고 예 잘 막지 못해서 실하고 맛있는 토마토를 올해는 좀 예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달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잘 먹고는 있어요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실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대추방울인데요 방울이 이만해요 네 이게 다 익은 겁니다 지금 자 한번 맛을 볼게요 어 굉장히 크죠 예 일반 방울 토마토의 한 4배는 됩니다 예 예 예 맛은 좋아요 음 예 예 예 맛은 좋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색깔이 좀 잘 안 나오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살짝 열과 흔적이죠 열과가 이제 갈라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예 틀밭을 해놓으면 좋은 게 이 열과가 적습니다 예 열과가 적기 때문에 지금쯤 사실은 열과가 엄청나서 거의 버리는 게 반 이상 돼야 될 텐데 지금 열과 현상만 살짝 있고요 예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네 다행입니다 자 가지 이렇게 아까 좀 빠졌는데 오 굉장히 잎이 넓죠 담배이팔이 많아요 그냥 이런 거 따주면 됩니다 네 자 가지와 토마토 이야기 했고요 올라가겠습니다 엄청 실하게 달렸죠 엄청 실하게 달렸죠 쪼 네 자 이 재밌는 현상인데요 아 아니네 이 겹까지는 계속 따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주 실하게 대추방울인데요 아주 실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아래쪽은 약간 병충해 영향이 있어서 예 식물들이 말 그대로 골골합니다 골골 자 그 다음에 상추 상추꽃대가 좋다고 그래서 상추꽃대를 시도해봤는데 이게 아니더라구요 이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지난해 옆집에서 상추꽃대 요리를 했다래 가지고 이제 먹으러 갔어요 어 먹을만 하더라구요 그런데 얘가 껍질이 지금 이렇게 곱게 서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얘가 줄기가 단단하다는 뜻이잖아요 단단하다는 얘기는 이 껍질을 먹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이 감자 깎는 거 갖고 깎아 봤어요 깎아 봤는데 깎아 놓고 봤더니 연필심만 해지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부분만 남기니까 그 부분은 아삭하고 맛있지만 예 식재료로 쓰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 이제 실패를 거울삼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예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실컷 먹을대로 먹고 나서 꽃대가 올라오면 아 그 꽃대를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이나 올 가을에 다시 상추를 심을 텐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만큼 다 먹은 거니까 상추를 뽑아야 되죠 이제 뽑고 여기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알타리 무나 이제 겨울 식량을 준비해야 되죠 김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 김장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보통 심는 시기가 있잖아요 심는 시기를 어떻게 딱 계산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광복절 때 심는 거예요 광복절 전후에 심는 겁니다 예 무는 광복절 전에 심고 배추는 광복절 다음에 심으시면 돼요 그 대신 8월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배추는 알이 안 차요 안에 알이 적게 차니까 알이 꽉 찬 배추를 먹으려면 광복절 중심으로 심으시면 돼요 광복절 좀 빨리 김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광복절 때 심으면 됩니다 뭐 심는다는 얘기는 그때 시뿌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때 모중을 심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시를 심으면 늦어요 그리고 무나 알타리 같은 경우는 예 꼭 광복절 전쯤에 심으면 딱 좋습니다 요즘은 뭐 김치 냉장고들이 다 있으니까 예 일찍 하시잖아요 그죠 김장을 일찍 하시니까 그거보다 뭐 한 열흘 정도 일찍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봄 채소들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 봄 채소 끝난 자리에 이제 가을 채소를 하는 거죠 가을 채소를 해서 예 겨울 장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토마토 자 많은 분들이 그 메리골드를 잘못 알고 계시는 이름 중에 하나가 금자나요 금자나 예 금자나인데 바로 옆에 진짜 금자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금자나요 그런데 이제 꽃이 비슷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메리골드를 금자나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금자나는 얘가 금자나고 예 가는 예 그냥 메리골드 우리나라말로는 한짠말로 많이 부르는데 천수국 만수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예 이렇게 비닐을 거두면 끝입니다 예 쉽죠 예 그리고 새로 비닐을 씌워도 되고 아니면 요 심었던 자리 바로 옆에다가 예 여기 옆에다가 꽂으면 되거든요 예 밑에 보시면 관수 시설이 다 돼 있어서 하긴 한데 예 예 이렇게 틀밭은 언제든지 이 잣을 정리하거나 새롭게 할 때 좋습니다 예 얼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 틀밭 해 가지고 예 올려놨는데 예 많은 분들이 예 그 영상을 봐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풀꿀TV 최고의 시청률은 예 틀밭입니다 틀밭 예 자 토마토가 예 예 토마토 딸 때 됐죠 예 제가 뭐 아침에 이제 농작물 수확한 걸 보여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예 수확할게 많죠 뭐 깻잎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토마토도 좀 있고 예 뭐 시장가서 크게 장을 봐도 크게 볼 일은 없어요 예 그냥 적당히만 봄 다음 됩니다 예 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고기 종류로 장을 봅니다 고기죠 예 예 이제는 닭도 길렀었어요 예 닭도 길렀는데 예 뭐 닭이 좀 시끄러워요 예 시끄럽다 보니까 좀 이웃집에 좀 피해도 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닭을 한 10마리 정도 기르다가 알도 빼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종닭도 좀 해 먹고 하다가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예 정리했습니다 싹 다 아 요건 가막살 이라고 하는 잡초입니다 얘는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음 가막살 인데 예 도깨비 바늘 얘가 바로 도깨비 바늘 끝이 뾰족해 가지고 옷 같은데 잘 달라붙는 거 있죠 예 바로 그 도깨비 바늘 자 블루베리 블루베리 익었는데 집사를 한참 열심히 따먹다 먹다가 이제는 예 신경도 안 씁니다 맛있는데 예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애들도 그렇고 아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이 꽃 아시는 분 있으면 전문가로 인정해 드립니다 음 보시는 분 중에 이 꽃 뭔지 아시겠어요 자세히 보면 이뻐요 물론 이제 음 이 실방으로는 화질이 좀 안좋을 순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장구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얘가요 미나리꽃 입니다 미나리꽃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구 대장님 미나리꽃 입니다 이제 미나리도 꽃이 피고 해서 봄에 한참 먹다가 돌미나리인데 꽃이 폈습니다 미나리꽃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드룹입니다 드룹나무 요거는 산딸기 그 다음에 줄기가 이렇게 지어진 것은 복분자 자 요건 아욱 이죠 아욱 벌레가 저희 벌레씨가 열심히 먹다가 저한테 들켜가지고 깜짝 놀랬어요 벌레 자벌레라 그러죠 자벌레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건 음 끔찍하게 생각하시면 예 힘들어요 농촌 생활하기 자 요거는 이제 아욱 인데 아욱이 이제 한 몇번 뜯어 먹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면 씨앗이 않습니다 씨앗이 앉아서 얘가 한 9월 전에 8월 말부터 이 씨가 떨어져서 또 새로 새싹이 나서 가을에 또 한두 번 더 먹습니다 그래서 이 한두 번 뜯어 먹은 다음에 이 씨앗이 그대로 크도록 주십시오 뒀다가 이걸 뽑아서 눕혀 놓으면 예 여긴 벌써 이제 씨앗이 거의 다 맺혔는데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까볼게요 예 요게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예 그대로 떨어져서 내년 아니 올해 올해 한번 더 납니다 더 나니까 한 번 더 수확해서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욱 그래서 나물 종류로는 아욱이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자 아우 아욱 잘 크고 이거는 이제 한번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긴 하는데 예 한번 정도 더 뜯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뜯은 지 얼마 안되는데 보통 꽃대 하나 길러 가지고 예 아욱때 하나 길러서 한 세네 번 따 먹습니다 얘는 아까 그 미나리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방풍입니다 방풍 풍을 막아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방풍 그 옆에는 얘는 무화과 인데요 무화과는 나뭇가지를 꽂아 놓으면 삽목이 저절로 돼서 잘 크는데 얘도 삽목해 놓은 거에요 작년에 삽목해 놨는데 예 작년에 여기저기 꽂아 놨는데 한 20개 정도 꽂아 놨는데 10개 정도가 났어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정리를 좀 가을에 좀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방풍 이구요 요거는 꽃이 예쁘게 필요한데 무늬 비비추 예 비비추가 보통 이제 그냥 비비추가 있고 무늬 비비추가 있잖아요 무늬 비비추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잎이 이렇게 예쁜 줄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무늬 비비추라고 합니다 꽃도 무늬 비비추가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범의 꼬리 꽃의 범의 꼬리 인가요 하여튼 분홍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목수국 이죠 목수국 인데 예 요색이 있고 예 이색이 있는데 예 예가 먼저 핍니다 예 예 한참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구요 예 피기 시작하는 거고 자 요것도 반정도 켰구요 자 이 나무는 이제 예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나무죠 예 불뚜합니다 불뚜 아까 이제 불뚜아랑 아 백당을 말씀드렸는데 예 얘가 불뚜 하구요 예 불뚜아 를 예 작년에 삽목했다 해가지고 올해 예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삽목해 가지고 올해 이제 키우고 있는 거에요 작년에 삽목해서 예 이제 한 1뼘 정도 자란 거를 이쪽에 옮겨 심었던 이렇게 큰 거구요 그건 날입니다 날이 예 날이가 종류가 되게 많죠 예 예 날이가 이 이름도 참 재밌어요 아 크고 멋지면 말라리 참 날이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피면 하늘 날이 땅을 향해서 피면 땅 날이 중간을 향해서 표면 중 날이 그 다음에 이파리가 소나무 모양이면 솔날이 예 그 다음에 이 나류 종류 중에 또 하나 이제 원추리가 있구요 그죠 그 다음에 백합 다 같은 종류죠 이 백합이 원종이 우리 우리나라에요 근데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것이 애국으로 가서 품종 개량 되서 다시 들어온게 백합이죠 예 종류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 원추리나 이런 것들은 백합의 조상입니다 조상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우리나라 원종이면서 애국에 나가서 히트 친 것들이 예 미쓰김 나일라 예 그래서 이름이 미쓰김이 붙은 거에요 예 미쓰김 나일라 그 다음에 그 추석 아니 추석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때 가장 그 크리스마스 추리로 인기가 높은 나무 있죠 예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하는 나무로 쓰이는 나무 예 그 구상 나무입니다 구상 나무 우리나라 구상 나무가 애국으로 가서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원품종이면서 애국 나가서 대박 친 것 중에 하나가 예 몇 가지가 예 이 나리 종류 백합 그러니까 나리 종류의 여러가지 이제 뭐 원추리나 하늘나리 땅 나리 말라리 참나리 솔나리 뭐 이런 나리들이 애국으로 가서 이제 백합으로 탄생 되는 거죠 근데 이 백합이 이름이 백합 그러니까 흰색을 생각하는데요 어 흰 백자가 아닙니다 예 백합은 흰 백자가 아니에요 비닐이 격겁이 1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서 백합입니다 그 알뿌리로 번식을 하잖아요 백합이 예 그래서 알뿌리에서 이름이 지어진 거지 예 흰색 꽃이라는 거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백합 그럼 꼭 흰색만 생각하는데 흰색이 아닌 뭐 주황색도 있고 아니면 분홍색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 백합 그러면 조상이 한국 거고 그 다음에 예 흰색이 흰색만이 백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것도 예 지난해 제가 삽목해 가지고 목수국 인데 올해 요만큼 컸어요 내년에 이제 꽃이 피겠죠 자 요것도 예 작년에 이제 삽목을 해 가지고 예 요만큼 오래 키웠습니다 그게 이렇게 삽목을 해서 예 약간 이제 삽목하는 모습을 보여 드렸잖아요 그렇게 삽목을 해서 이제 올해 정도 이렇게 키우면 예 그 해에는 꽃을 보기 힘들어도 1년 지나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한 2년 정도를 보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아 여기도 있네요 제가 아무데나 다 꽂아 가지고 예 이건 무화과 입니다 뭐가 됐듯 작년에 꽂아 났더니 또 이렇게 싸게 예쁘게 났어요 자 이렇습니다 예 그 삽목은 정말 예 이렇게 빛이 적당히 들고 습도가 유지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삽목을 저는 적극 권장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농장에 일부러 돈 들여 가지고 물론 좋은 품종을 사서 하는거 좋죠 예 저도 그거는 찬성 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수국 아까 보여드렸지만 사가지고 삽목을 합니다 이렇게 삽목을 해서 수를 늘리고 하죠 자 요거는 예 세무릎 이라고 우술 한자로 쓰면 우술 입니다 소 우 자의 무릎 쓸 자 예 우리말로 하면 세무릎에 세무릎 오늘 제 잡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디가 이거 잘 보시면 마디가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 해서 세무릎입니다 얘가 이렇게 마디 마디가 보면 여기 보면 마디 마디가 다 소의 무릎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세무릎에 세무릎 우술이라고 합니다 우술 그리고 군데군데 뱀을 맞기 위해서 메리골드 예 우리말로는 제가 뭐라고 하죠 천수국 예 천수국 심어 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어 하원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품종들을 심어서 번식을 쭉 하시는 거에요 예 자 여기도 지금 범의 꼴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꽃필 겁니다 자 굉장히 꽃이 오래갑니다 자 이거 목수 번식 시킨 거죠 예 자 목수도 이렇게 번식 시켜 가지고 예 이제 한 2년 3년 보면 됩니다 예 얘는 좀 특이하게 생긴 애인데요 꼭 지구식물 같지 않고 애개식물 같애 꼭 생긴 것이 자 애개식물 같은데 예 치커리 입니다 치커리 근데 치커리가 아침에 꽃이 쫙 폈다가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다 꽃이 오므라 들어요 근데 꽃이 참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설아초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잎의 흰색이 처음에 예 이렇게 가장자리 흰색이 살짝 들었다가 가면 갈수록 흰색이 넓어집니다 얘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나 다시 나는 이파리들이 넓어지는 거에요 흰색이 예 흰색이 이렇게 점점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꼭 눈을 맞은 꽃 같다 그래서 설아초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자 여기는 예 독일 붓꽃 우리나라 붓꽃 쭉 있구요 자 이제 꽃이 거의 져가고 있는데요 예 꽃이 거의 졌습니다 이게 지금 예 수국이죠 예 예 이런데서 자른 겁니다 예 수국 아까 삽수 채취하는 얘기 해드렸는데 예 이런데 자른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서 꽃대를 만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나서 자르면 꽃대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에요 자 이렇게 올해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예 2년 차기 때문에 꽃들을 쭉 갔다가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장미도 준비하고 있구요 요건 천수국 입니다 천수국 예 천수국도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풍꽃이 꽃이 갈짝 피고 있죠 네 튀어 자 해가 좀 많이 넘어가서 자 자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동생이 꽃 이름을 가르쳐 줘 가지고 알았는데 버들마편초 라고 예 꽃 한번 감상해 아주 자그마한 꽃들이 예쁘게 핍니다 아주 꽃 키도 굉장히 크구요 이렇게 보시면 예 아주 키가 큰 꽃입니다 그리고 번식도 굉장히 잘 합니다 예 자연적으로도 번식을 굉장히 잘 하구요 예 예 자 굉장히 잘 합니다 고추는 아까 거의 다 땄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수국을 봤더니 수국이 물이 필요해요 지금 예 그래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이 굉장히 물에 예민합니다 수분에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지금 꽃대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옆목이 예 샘토입니다 샘토 자 이렇게 응급처방은 했습니다 한번 더 해줘야 되나요 수국 꽃잎이 이렇게 완전히 예 예 오르데로 쓰 예 예 예 수분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완전히 지금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래요 한 올해 2년 차인데 예 예 한 3년 되면 완전히 자리 잡겠죠 자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수국을 예 예 아까 삼목하는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예 آ 예 예 예 예 새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싹 이 싹이 커서 요 싹들이 커서 이제 꽃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늦게 자르면 얘들이 꽃대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꽃 눈을 만들 시간이 없거든요 예 이걸 이제 어 방송을 보시다 보면 에 많이 보셨을 텐데 한자로 많이 쓰기 때문에 헷갈려 화 아라고 꽃 눈을 화 아 그 다음 맨 끝에 꽃 눈을 정아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꽃 눈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꽃 눈 윗부분에 나무에 흠집을 줘 가지고 눈을 만드는거 아상 처리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아 농사에 대한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그 용어들이 힘든게 많은 그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꽃 눈을 예 화라고 하는 꽃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지금 지나서 어 자르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쯤 잘라서 꽃꽂이 하시고 그 다음에 꽃 눈을 만들어서 내년에 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늦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렇게 자 요것도 지금 예 제가 삽목을 해서 지금 예 다 여기저기 지금 수국을 지금 다 심었죠 예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도 보면 예 수국 입니다 이렇게 수국을 다 삽목을 해서 예 이듬에 꽂으면 예 그 이듬에 꽃이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고 소나무는 이제 전지 하면서 한번 제가 보여 드린 적 있어요 그죠 예 소나무 반송 전지 1500원 짜리 소나무를 사서 아 이렇게 키운 겁니다 1500원 짜리 소나무도 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멋져 질 수 있습니다 자 아 아 아 여기도 보이죠 아 아 멋지죠 아주 몽실몽실한 게 탐스럽게 잘 컸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찍다가 급하게 물이 필요한 나무들이 있어서 물을 줬구요 지금 이 시간대지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얘들 밥을 줘야 돼요 얘들 발소리가 나니까 이쪽으로 좀 몰려드는데 밥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밥은요 밥은 어떻게 주냐면 보시겠습니다 세가지를 섞어서 주는데요 지금 금붕어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잉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새끼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들이 골고루 먹게끔 섞어줍니다 먼저 큰거는 제가 사료를 쓰고 있어요 게사료 게사료를 쓰고 있구요 전관짜리는 이마트에서 파는 잉어사료를 준비하고 있구요 잉어사료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주 작은 것 아주 굉장히 작아요 요만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내일 자세하게 만들어먹으면 이걸 섞어서 보시다 여기가 이하기로 예 다 이거 가스러우스 길렀는데 어 작년 5월 이죠 그러니까 1달 1년 하고 한 3달 쯤 됐네요 아 이만 컸어요 아 아 목성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구요 굉장히 잘 커요 예 조금 더 확대 볼까요 4 아 너무 없겠는데 쪼금을 이루고 까요 정돼 예 아 즉 지금 보이는 노란 그 황금색 앞에 긴 지느러미 에게는 30cm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잉어 하면은 일본에서 쓰는 말이 비단잉어 코이잖아요 코이 뭐 그 시대별로 지어진 이름하고 무늬로 지어진 이름 홍백이 있고 대정삼색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선별 네 어서오세요 방송중입니다 아 방송중이야 안돼 나오면 안돼 얼굴 안보여요 괜찮지 마세요 아니 좀전에 저기 설거지 하셨잖아요 아 잉어밥 준비했어요 제가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이제 계속 방송하세요 네 참회가 익어가죠 참회가 아주 잘 익어가네요 예 오 이건 엄청 크다 예 한 2-3일 있으면 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3일 그 옆에꺼는 하루이틀 야 이건 엄청 크네 진짜 예 옆집 집주인입니다 옆집 집주인 아니 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옆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돼요 몰래 몰래 가서 안돼 안돼 몰래 잠입해서 저기 저 필요한 호박 좀 갖고 가죠 아니 아니 호박 안갖고 갈대 안갖고 갈대 이때 응 응 응 수박 어우 근데 해가 좀 넘어가니까 좀 낫네 오늘이 최고로 더운 것 같아요 응 응 응 더우니까 잘 크잖아 저건 뭐라고 그랬죠 아스파라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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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날 들어도 까먹어 잊어버렸네 응 이제 아스파라거스 응 응 지금 여섯분 보고 계세요 응 응 자 수박 이거 복수박 이제 복수박도 이제 예 딸때 내려가요 여기 보이죠 이거 어우 어제보다 또 더 큰 것 같네요 네 금방 금방 크는 요새 이제 날이 더우니까 예 예 이팔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 얘네 땅콩은 언제 이게 꽃이 다 파서 이제 밑으로 언제 내려가는거에요 어 꽃이 수정이 되면 내려가요 아직 수정이 그래서 벌려줘야 돼 이거 이렇게 벌려주면 이게 보면 요거 지금 내려갔잖아요 이게 뿌리가 아니라 이게 꽃이 아 얘네 얘네 네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꽃이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간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콩이 아 얘가 여기 들어간거구나 네 들어가고 그래서 안에서 땅콩을 열리는거에요 아 신기하다 어휴 현장감이 있네요 옆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그래서 땅콩은 재미있어요 이렇게 길러보면 그래서 요 때쯤 비닐 겉으로 나오는게 있어서 보시고 이렇게 비닐을 살짝 찢어주면 얘네도 다 들어간거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게 여기 뿌리가 아니라 응응응응 꽃이 예 수정이 돼서 안으로 들어간거에요 나는 들어간다 그래서 요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렇게 내려가는줄 알았어 음 직접 보는거 얘기만 들었지 직접 보는거 처음이에요 예예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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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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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분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수박입니다 예 예 그 쪽으로 쭉 가시면 예 더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수박을 사먹고 그 씨를 예 잘 안보이죠 그죠 이렇게 씨를 심으면 그냥 납니다 대신 이제 여름에 여름이 좀 지나서 늦더위가 있을 때 먹을 수 있어요 늦더위가 있을 때 근데 이제 일부러 그때 수박을 출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지금 뭐 늦게 심으면 장마가 와가지고 썩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 해야죠 수박 한 줄기를 심어서 두 개를 딴다고 보시면 되요 아 하나씩 하나 심으세요? 아 저녁은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밥도 곪어가면서 아주 투던데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두 개가 달려있구요 얘도 지금 두 개 저쪽에 하나 이쪽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알고 있죠 어디에 있는지 예 이거 짐벌 짐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움직여도 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게 수평을 잡아줘요 수평을 잡아주네? 안 그러면 흔들흔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유튜브 바깥에서 하시는 분들은 짐벌이 필요해요 어우 김정라님 잘 보셨군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막 뛰어도 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고 많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기록이고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많을 땐 열 분 지금 또 한 번 들어오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글을 써주시면 내가 터치참 보이고 저녁은 드셨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삼목 하는 걸 보여드려 가지고 저쪽에 삼목 했어요 알았어요 붐꽃이야 저녁때니까 네 저녁때 핍니다 그래서 붐꽃 이름이 보리방아꽃이라고 하죠 보리방아 뛸 때쯤 핀다 그래서 아직 열매는 맺히지 않았는데 열매를 깨보면 아주 하얀색으로 예 여자들 붐 바르는 그 색이 나와요 그래서 붐꽃 그리고 얘는 자가 수분이 됩니다 벌이 오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이렇게 오므려 들어서 암꽃하고 숯버스 지가 수정을 시켜줘요 건드려서 저절로 이렇게 오므려 들으니까 네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하고요 요건 이제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 줄기를 이렇게 보면 다 아래로 휘워놨죠 그죠 이거는 이제 생식성장과 영양성장 영양성장이 이제 자기 몸을 부풀리는 성장이고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생식성장 네 생식성장은 다음에 꽃눈을 만드는 성장이고요 그러니까 꽃눈을 만들어서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한 성장이고 그 다음에 생식성장이 그렇고요 그 다음 영양성장은 자기 몸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뭐 줄기가 뻗어난다든지 위로 큰다든지 나무가 굵어진다든지 하는 성장에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늘려놓으면 꽃눈을 만드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꽃이 피면 여기다 이제 사과를 하나 다는 거예요 난 이제 왔다가 뭐 물려가지고 농촌에 살면 책임지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갈게요 네 잠시 이웃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대밭으로 가겠습니다 근대는 온실안에 있는데요 근대밭으로 가겠습니다 근대와 뭐냐면 케일입니다 근대는 굉장히 텃밭에 권장하고 싶은 채소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먹거든요 국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살짝 데쳐서 쌈으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쳐서 묻혀 먹기도 하고 그리고 수확하는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상추의 두세배는 돼요 상추의 두세배는 되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고 상추가 거의 다 끝나도 근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길게 먹으면요 거의 뭐 가을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짧은데 근대는 길다 그래서 오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케일을 심어서 쌈케일이죠 케일을 심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 심어 놓은 곳은 벌레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한여름에 먹지 못해요 거의 가을쯤 돼서 먹기 시작하는데 이 상, 이 안에 온실안에 심어 놓은 곳은 벌레 공격을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더 길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대 근대는 굉장히 이정도 심어 놓으면 몇집에서 실컷 먹습니다 실컷 먹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식구들 중에 풋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깥에 심어 놓으면 고추가 좀 억쎄요 근데 이 온실안에 심어 놓으면 고추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크기도 더 큽니다 그 온실안의 것은 이파리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디 길이도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도 넓어집니다 열매도 이 과가 두껍지 않고 얇아져요 그래서 아삭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요즘 분들은 다 이제 입맛이 그렇게 온실로 다 길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출하되는 것들이 대부분 온실에서 재배된 것들이거든요 채소류는 뭐 홍고추는 아니에요 홍고추는 아닌데 채소류들은 그렇게 바깥에서 재배되기 보다는 온실에서 부추를 재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드럽고 아삭하고 이런 맛이에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재배된 것은 겁질 두껍고 단단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건강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도 사람들의 입맛이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이제는 온실에서 기른 것이 거의 정답이다시피 됐어요 근데 보셨고요 아까 이제 잉어먹이 주다가 어휴 뭐 잉어들이 마지막으로 목을 먹냐고 아까 주던 물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연못에서 물을 떠서 연못에서 물을 떠서 이 반찬이 안쪽으로 가다보니까 흐흐 아 진짜 여기가 용도가 아 장마철에 비닐하우스 이 안쪽에는 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게 중요해요. 아 박현정님 하얀가지 맛이 궁금해요. 김정란님 꼭 알려주세요.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저희는 하얀가지를 내일이나 모레쯤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좋은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용으로 생가지 맛을 한번 살짝 봐야 되겠죠. 생가지 맛을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쪄서 좀 먹어보고 아 이런식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마인데 엄청나게 땅이 질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비닐이 멀칭이 되어 있는 곳은 물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수분을 좀 공급해 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관수시설을 설치해 놓고 지금 돌리질 않고 있어요. 돌려야 되는데 돌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시간 정도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0분 정도 남은 시간에 남은 삽수를 정리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가겠습니다. 자 자 방송 시작할 때 이제 비추죠 자 아까 방송용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50그루 정도 했구요. 마저 요것도 이제 아까 만들었던 건데 자 요것도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얼른 가서 꽂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으이씨 제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나무이기도 한데요. 기대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요 나무는 무슨 나무이냐면 병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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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자 아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삽수는 삽수는 신초 새로나온 가지가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잘라서 예 따서 아 사선으로 잘라주는게 좋죠 자 그리고 잎은 아래로 따면은 예 여기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예 위로 뜯거나 이렇게 위로 뜯거나 위로 살짝 이렇게 칼로 뜯어 주면 됩니다 예 자 여기 오래 꼽던 자리구요 그죠 오래 꼽던거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파리는 네 반 정도 이렇게 증산작용을 최대한 억제 시켜주는거죠 자 요렇게 해서 삽수가 하나 완성됐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네 두개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자 요기 정도 네 잘라서 역시 이파리 네 증산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네 잘린 면이 네 좀 상처를 입었으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네 증산작용을 억제해 주기 위해서 잘라주고요 네 사선으로 잘라주고요 자 자 요거는 한번 시험삼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파리를 네 이파리를 최대한 짜주고 그대로 한번 해보고요 자 얘도 자 사선이 좋다고 했죠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병꽃나무 병꽃나무 혹시 한번 검색해보시면 꽃 보시면 아실텐데 어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얘는 규화종이 아니라 재래종이에요 네 재래종이라서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네 네 네 네 네 손으로 뚝뚝 끊어서도 됩니다 잘린면만 잘 나중에 종류별로만 잘 구분해 놓으셔도 네 됩니다 아 뭐 50%만 성공해도 되니까요 네 네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네 다 해야 되겠지만 저희 같은 뭐 텃밭농가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삽목 시도를 다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이거를 긴 걸 하나 다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따내고 네 자 원칙만 한두 가지 시켜주면 되죠 증산작용을 최대한 억제해 주고 네 자 증산작용을 최대한 억제해 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시도해 봐 가지고 성공하면 네 어 한 번에 이만큼 자란 나무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명꽃나무 네 자 뭐 길게 길게 가보겠습니다 네 길게 길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전문농가에서는 개체수가 중요하잖아요 개체수가 중요하니까 네 많이 늘려야 되지만 음 이 뭐 텃밭 하시는 분들은 개체수보다도 빨리 꽃을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네 삽목 자체가 큰 게 좋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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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두 개정도로 하면 되겠네 그렇죠 밑에 나무 같은 거 대고 하면 더 깨끗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삼십 퍼센트만 성공을 해도 네 삼십 퍼센트만 성공을 해도 뭐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뭐 심하게 보면은 뭐 삼십 퍼센트가 아니라 10%만 20개 해가지고 두 개만 살아도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전문농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농사 져버리죠 근데 뭐 텃밭농가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통째로 할 수도 있어요 얘를 통째로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작년 가지고 이게 올해 3가지에요 3가지니까 그래서 신초라고 한다고 했죠 신초 3가지 3가지가 삽목이 잘 돼요 뿌리가 잘 내려요 생장점이 많다는 뜻이에요 생장점이 많으니까 이 3가지를 잘 다듬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3가지만 100% 되는 건 아니니까 묵은가지도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성공률이 좀 떨어져요 그 차이에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장점이 나무 종류마다 좀 다릅니다 나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달래나 철중률은 생장점이 이런 데서도 다 생장점이 생겨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삽목해서 뿌리가 내릴 때 그런 곳에서 내립니다 뿌리가 그런데 침엽수나 생장점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들은 딱 정해진 위치에서만 다음 때를 위한 생식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또 맞춰 줘야 되죠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그 식물을 보고 관찰해 보면 알 수는 있어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요새 유튜브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유튜브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전문 농가나 아니면 기술센터 같은 데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용해서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두 개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것도 한번 잎을 자르는 이유는 증산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그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이쯤에서 한 번 제가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괜찮네요 이렇게 껍질이 확 까져요 그래서 밑으로 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딸 위로 따라 딸 위로 따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고 몇 프로가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한 30개니까 20%만 성공해도 6개 아니겠습니까 20%만 성공해도 6개입니다 좀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밑에 딱 젖혔더니 껍질이 확 벗겨지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로 위로 해가 이 부분을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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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게 우리 주위에 멋진 꽃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얘는 엄청 크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작년가지에요. 여기까지가 지난 가지고 요스토 여기까지가 올해 가지란 말이에요. 한번 지난해 가지에서도 되는지 그 대신 이파리는 최대한 많이 따줘야 되겠죠. 최대한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꽃눈을 만들거에요. 꽃눈을 만들면 거기서 열매가 달리겠죠. 자 무궁가지를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올해 가지인데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얘도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제 전원생활 하시고 하시는 분들 이 삽목하는 것은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좀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삽목하시는 것을 이렇게 끝나가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쳐줍니다. 자 요거는 경꽃나무 몇 퍼센트나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경꽃나무 네 안녕하세요 순철흥님 어서 오십시오. 요거는 지금 수구 수구까지 안한게 하나 있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수구 수구 이파리 이 만큼만 남기면 되겠죠. 수구 Africa update. 경꽃나무 두가지가 되었습니다. 두가지가 되어서 두가지를 두가지 했구요 지금 한가지 더 하려고 하는것이 바로 영춘화입니다. 이 영춘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꽂으면 되요 그냥 꽂으면 되는데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중간에 한번 잘라줍니다. 잘라서 이파리 좀 따내고 이게 다 입니다. 얘는 뭐 밑에 이파리 쭉 붙어서 중간에 자르고 이파리 긁고 자르고 긁고 자르고 긁고 너무 대충 하는 느낌인가요? 자르고 긁고 짧은건 짧은건 그냥 하나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보면 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뿌리가 나고 있어요 중간에서 생장점에서 그냥 중간에서 생장점에서 그냥 조금만 상처만 있어도 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훑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 정도 묻히겠죠 예 그러면 네 싸게 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생장점들이 다 생겼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이 영추란은 굉장히 네 자 너무 긴것만 반 잘라 주시면 됩니다 긴것만 반 잘라 주시고 네 자 개나리 삽목하고 비슷하시다라고 잘라 주시고 잘라 주시고 네 잘라 주시고 네 네 네 네 네 한밭 피는 맛은 개나리가 더 이뻐요 네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개나리도 이제 나리꽃으로 본거죠 나리꽃인데 잎이 꽃잎이 작다 그러면 이제 옛날 분들은 그 앞에다 개자를 붙였죠 그래서 개나리 예 개나리라는 이름이 예 좀 알고 보면 좀 굉장히 나리를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아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아 좋다 야 이건 크다 이럴 때는 이제 앞에 말자를 붙여요 말이나 참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보잘것 없다 그러면 이제 개자를 붙이죠 근데 요즘은 개가 감탄사입니다 어우 개 좋아 그러면 엄청 좋은거죠 하하하하 자 여기도 보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이제 이 촌에 살면서 전원생활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이런걸 합니까 예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아무 때나 막 하다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한거죠 그래서 꽃밭이나 이런 텃밭이 그때그때 이제 처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쁘고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첫해는 열심히 양을 늘리고 양을 열심히 늘려 놓은 다음에 2년 3년째는 그 구조조정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톱밭 구조조정을 한번 싹 해줘야 돼요 옮겨 심을거 옮겨 심고 솎아낼거 솎아내고 예 그래서 솎아내면서 뭐 이웃집 나눔할거 나눔하고 이런식으로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뭐 하시는건 많은데 집안이 좀 너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저거 그냥 막 하고 사시니까 그런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거 좋아하는거 하니까 좋죠 뭐 자 이거는 저쪽에 하다 말았는데 어느 부위에서 자르냐면 목질화 되기 전에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외철죽인데요 이건 이미 목질화가 됐죠 이건 목질화가 안됐죠 그죠 그래서 목질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딱 잘라줍니다 네 왜 목질화가 되면 된것보다 안된것이 생장점이 더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 얘도 이파리를 열심히 따줍니다 네 이파리를 열심히 따줍니다 뭐 살렘살고 말렘 말아라 하면 이파리 좀 들따도 되구요 이렇게 보다보면 이렇게 보다보면 목질화 된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있죠 목질화 된 부분 끝을 딱 잘라줍니다 그래서 삽목장으로 이렇게 해서 삽목장으로 갈겁니다 삽목장에 가서 낮에 해가 반짝반짝 할 때 보다 네 지금 이렇게 좀 해가 넘어갔을 때가 좋습니다 해가 너무 많을 때는 네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얼른 지금 삽목장에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갖다 놓고 와서 삽목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아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꽂아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삽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기질이 많고 유기질이 없는 땅, 흔히 얘기해서 거름기가 없는 땅이 되죠. 거름기가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거름기가 최대한 없는 땅으로 해서 뿌리가 내리면 화분으로 옮길 겁니다. 촘촘하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간격을 넓게 한 데는 조금 더 심어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때는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 물 빠지면 좋고 습도가 유지되게끔 겉은 천으로 막아놨고요. 바람이 좀 통할 수 있도록 부직포를 쏟습니다. 흰색 부직포, 빛도 좀 들어오고 할 수 있는 흰색 부직포를 쏟습니다. 흰색 부직포를 쏟습니다. 금방 떼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수국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집 여기저기 보면서 지난해 수국 삽목해서 크는 걸 보여 드렸죠? 그쵸? 뿌리가 나면 옮겨시면 됩니다. 자,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꽂아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병꽃나무입니다. 병꽃나무 자, 이제 병꽃나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꽂아도 되는데 이렇게 꽂으면 망가질 우려가 있으니까 끝에 삽수 자른 면이 이건 아까 이제 무건가지 한번 시도해 본다 그랬죠? 그쵸? 병꽃나무 뭐 한 50%만 성공해도 이렇게 그냥 꽂아도 됩니다. 이게 단단하지 않은 거 신촌 맨 끝에 이런 데는 좀 꼭 해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 목질화가 많이 된 데는 그냥 꽂아도 됩니다. 우리 그 옛날 그 설아에 보면 뭐 스님들 설아에 보면 뭐 지팡이 꽂고 갔더니 네, 나무가 됐다 그러면서 나오는 설아들 많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기회가 되면 이제 나눔도 하고 뭐 집에 몇 그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드려야죠 필요하신 분들 네 그게 이제 뭐 유친분들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자 요거는 아주 자주색 예쁘게 피는 병꽃나무입니다. 병꽃나무 그쪽에서 보이나요? 네 저 위쪽으로 네 오 신세까지요 에 자 얘들은 그냥 꽂으면 좋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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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병꽃나무 쭉 해서 참목을 밀달라 켰습니다. 정리를 해주고요. 자, 끝마쳤습니다. 하... 하... 오늘 하루 동안... 3시간 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잘 준비해서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지난번 토요일날 해야 될 방송을 하지 못해서 오늘 제가 특별효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방송한 겁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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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